인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제는 계약법 부분이고 특별법은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체크하면 될 건데 자, 문제 한번 봐볼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말을 안 해요. 어려웠나 보죠? 자, 1번 한번 봐볼게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1번에 보면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불륭하고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최고하냐 안하냐라고 하는 거. 지금 1번은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부정의 부정이죠. 그럼 긍정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최고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최고할 수 있는 거. 그럼 정답은 1번이네. 이행지체니까. 이행지체는 최고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1번이 정답. 이건 이행지체예요. 이건 이행지체가 되니까 이행지체는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해야 되고 이행을 안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해제 의사를 표시해가지고 해제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과실로 매매, 목적물, 별장이 불능이 생긴 거죠. 이건 이행불륭이죠. 이행불륭은 최고할 필요가 없고 3번은 왜 최고를 안 하죠? 3번까지 읽지 않았을 건데 왜 안 하는 거예요? 3번은 약정해제지. 약정해제. 약정해제권이 있죠? 약정해제는 최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약정해제권. 약정해제권은 최고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명백하게 표시했잖아요. 이건 이행거절이잖아요. 이행거절. 이행거절을 명백하게 했담.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저당권이 실행돼 버렸거든요. 이건 이행불륭이에요. 이건 밑에다가 이행불륭해가지고 써 놓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계약해제권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정답은 지금은 4번이 정답이 돼요.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왜 답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 볼게요. 답은 이게 첫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정답을 찾는 게 주안점이 되고 그다음에 풀이 과정은 왜 얘가 답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1번은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 받은 토지를 돌려줘야 돼요. 이걸 옆에다가 원물반환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 반드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요. 원물을 돌려줄 수 없을 때는 돈으로 가산을 해요. 돈으로 가산해서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물반환. 그다음에 2번에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 이행이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다.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의 책임 있는 거잖아요. 매도인의 채무불능이 된 거잖아요. 매도인이면 채무자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거로 불능이 된 거잖아요. 이건 채무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이 되는데 그럼 이건 채고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불능이니까. 그런데 해제의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트랙을 한번 잠깐 써볼게요. 트랙을 2번에서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바꿔볼게요.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아니 채무자의 위험부담이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기가 매도자가 빠지고 매수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럼 뭘로 가야 되고? 아니 이제 그대는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그러면 채무불리행 매수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그러면 체무 불이행 매수자의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그러면 체무자의 위험부담. 그럼 다시 해볼게요. 위험부담은 해제라는 말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해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매도인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 두 단어가 꼭 있어야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처자리에 매수자의 책임, 매수자의 책임 있는 그러면 해제라는 말 못 써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이런 말 나와도 해제를 못 쓰는 거예요. 반드시 해제는 매도인,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알아듣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응용되는 거 조심해라고. 이거 응용할 때. 그 다음에 법정 해제 사유에서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수적인 거 보이신가요? 이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채무불이행은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부수적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부수적 채무불이행이라도 이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멘트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V를 샀어. 텔레비전을. 리모콘이 안 온 거야. 텔레비전은 왔고. 그럼 TV는 왔는데 리모콘이 안 왔다는 건 부수적인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건 해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멘트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럼 그때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부수적 의무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부수적 의무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그걸 항상 유념해 두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동이라는 말 썼잖아요. 그럼 여기는 알았을 거야. 꽃가게, 꽃배달 사건, 결혼식의 턱시도 배달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정기행위잖아요. 그럼 정기행위는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런데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기행위입니다. 그럼 정기행위는 최고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뭐는 해야 돼요? 해제의사는 해야 돼요. 그럼 해제의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이라는 멘트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 자동해제는 언제 쓰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자동해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중도금이라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최고 없이, 해제의사 없이 우리는 헤어지자고 약속해 놓은 거. 그걸 우리가 실권 약관이라고 했어요. 실권 약관. 다만 지금 날짜에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지만 잔금은 동시행 항병권이 있기 때문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이 안 들어와야 자동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이란 말은 여기만 나와, 딴 데는 안 나와. 자동이란 이 단어가 이 자동은 중도금, 잔금을 주지 않을 때 해제가 되는 건데 얘는 최고도 하지 않고 해제의사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라고. 그런데 정기행위는 최고는 안 해. 그런데 항상 수업할 때마다 해제의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멘트를 쓰거든요. 들어본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는 자동해제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동은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범의 자동은 딱 두 군데만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또 하나가 동시이행 항병권은 수동채권은 상계할 수 있지만 자동상계는 안 된다 그런 말 나와요. 됐고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제한 후 보이시죠? 해제했어요. 그럼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른다 보인가요? 모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의 3자는 보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보호될 수 있다. 3자에게는 해제의 효력은 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보호됩니다. 이런 의미지. 이해 되시죠? 해제 전이면 무조건 보호하죠. 그런데 해제 후는 누구만 보호돼요? 해제된 사실을 모르는 삼자만 보호를 한다고. 그래서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번은 자동이라는 말 보이면 답을 골라야 돼요. 알겠죠? 떡 배달 사건, 생일의 케이크 사건, 이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럼 안 돼. 뭐는 한다? 최고는 안 하지만 해제의사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3번.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계약 후 라는 말 보인가요? 자, 갑이 누구예요? 갑이 매도인. 갑은 을에게 자기의 건물을 팔았잖아요. 그럼 갑이 매도자가 되죠? 채무자가 되는 거고 을이 매수자가 되잖아요. 그럼 채무자 갑의 실수로라는 거 보인가요? 그럼 이때는 뭘로 가야 돼요? 얘는 뭘로 풀어야 돼? 채무불이행으로 풀죠? 그럼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풀면 되죠. 자,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을이 실수로 불을 냈습니다. 그럼 얘는 뭘로 풀어야 돼요? 얘는 채권자 위험부담. 방금 이야기했지만 위험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해제라는 단어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 을의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갑의 계약 해제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계약이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면 효과는 뭐가 돼요? 원상회복이 나타나요. 그럼 원상회복은 선이냐 악이냐 현존 불문하고 전부 반환이죠? 그래서 전부가 반환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멘트. 그래서 이 551조가 의외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3항 조심할 거. 자, 네 번째.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계약 해제로 인하여 갑이 반환해야 될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꾸준히 좀 참아와 가지고 읽었을 때는 답이 이자는 가산해야 되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거잖아요. 이자는 가산해야 되지. 이건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참을성 있게 인내성을 가지고 왔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 정답. 5번 계약 책일 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합니다. 자, 하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매도자가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 책임을 져줘야 되죠? 그런데 매수자가 발로 찼나 봐요. 그 바람에 담벼락이 모두 쓰러졌네?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에 매수자가 뭔가를 더 가해서 손해가 확대가 된 거죠? 그럼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매수자의 행동도 돈을 계산해서 감가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자가 집 살 때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문 열다가 문짝 떨어지면 손해배상 불어줄 때 가산해서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참작합니다. 전혀 버릴 게 없어요. 다 우리 시험에 기출되고 있는 지문들입니다. 4번 해제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했는데 원상복구하려고 합니다. 해제가 되면 원상복구잖아요. 그때는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현존 여부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리고 뭐라고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맞죠? 우리가 치소 기억나요? 치소효력. 치소효력은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때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만 돌려주면 되고 현존만. 그 이외에 제한능력자가 아닌 사람은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선인지 악인지 상관없이 전부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해제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럼 해제한 경우에 말소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된다. 등기 없이도 이게 키워드죠? 등기 없이도 복귀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그걸 당연 복귀합니다. 당연 복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매도인은 물청,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를 행사해서 말소하면 되죠? 소멸시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린다. 심심하면 거기까지도 물어봅니다.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지소 해제가 되면 당연 복귀. 그럼 물청이 되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거기까지 물어봐요. 4번 해제의사표시는 3자의 권리를 해야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는 치소는 어때요? 효과가? 치소는 소급여가 있죠? 해제도 뭐예요? 소급여가 있죠? 만약에 무권대리가 했었는데 본인이 추인했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여가 있죠? 소급여는 무조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소급여가 있으니까 함부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네요.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채권을 인수한 사람,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이 이더라도 보호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5번의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해야 될 때 받은 날입니다. 이자를 가산해야 됩니다. 이때 이 자는 손해배상의 성질인가요? 아니면 남의 돈을 썼으니까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잖아? 부당이득의 성질일까요? 오케이. 그러면 눈치가 빠른 사람은 밑에다가 손해배상 성질 X라고 쓸 것 같고 눈치가 없는 사람은 그냥 내비 둘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엄청 어려운 건데 타 시험은 다 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해제가 되면 물건을 돌려줄 때 사용 이익을 금전을 돌려줄 때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건 손해배상의 성질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성질이에요. 이거 바꾸는 거 조심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나오면 거의 못 맞춰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